야 하필이면 도롬데기야 아니구나 아니 근데 왜 공중 문화가 된거야? 손가락이지 어이 공중에서 피엑 거리버리잖아 이따가 포렌식을 해봐야지 이거 토큰 방식 아니야? 저거상 잠깐 봅시다 쓰레기 빠졌잖아 이게 빠졌잖아 이게 부러졌잖아 뭐 맨날 부러지고 빠지고 그랬대 뭐 떨어지면서 깨진거 아니야? 뭐 맨날 그러는데 이게 깨졌다는게 말이 돼 이거는 저거지 근데 위에서 피엑 거리면서 이빨 갈린거 아니야? 이거 벨트 아니네? 되게 좋아한다 벨트 처녀라고 또 벨트 처녀라 아까게 저기 정식주 농놈 존경 은근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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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